안녕하세요. 공단기 이충관입니다. 여러분, 서울시 2월 시험치고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단어도 좀 어렵지만 16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문제가 틀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사과문을 발표하든지 뭐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단어가 빠져서 스펠이 빠져서 전혀 엉뚱한 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좀 이따가 16번 문제를 해설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어부터 보시면 단어는 진짜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죠? 근데 문맥 속에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해석을 하면서 답을 찍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험에 비해서 독해 문제는 조금 줄었고 문법 문제가 좀 많죠? 여섯 문제나 되죠? 그리고 오희 문제도 여섯 문제나 되고 좀 많아졌으니까 많으면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은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보시면 make a face란 말은 일단 얼굴을 만들다는 뜻이죠? when he saw the amount of homework he had to do 그가 보았을 때 숙제의 양을 보았을 때 얼굴을 만들었다? 그가 해야 되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주어가 동사는 안 명사죠? 그가 해야 하는 숙제의 양을 보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찡그리겠지? make a face는 얼굴을 찡그리다는 뜻인데 glance는 힐끗보다 해서 뒤에 원래 at 같은 것이 붙고요. rejoice란 말은 매우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이 real라는 접도가 다시 나 반복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접도도 있지만 강조할 때가 있어요. 매우 기뻐하다고 grimace란 단어가 얼굴을 찡그리다죠. 그 다음에 concentrate는 집중하다 해서 얘는 보통 전치사 on하고 결합하니까 얘는 at이고 언뜻 봐도 답은 1번입니다. 어려운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딱딱 지워나가시면 되죠. 1번은 정답 3번입니다. 2번 보시면 2번도 그 view라는 단어를 누가 알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단어가 좀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잠깐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whether라는 단어가 선택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whether 다음에는 서로 대조되는 게 보통 나와요. whether 예를 들어서 he is rich or poor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간에 부자란 말과 가난하단 말 이렇게 대조가 이루고 있죠. 그러면 이 gotfew라는 단어를 잠깐 보시면 at a joke 농담에 대해서 gotfew하건 모른다는 전제로 가볼게요. 또는 a reflective chuckle reflective은 약간 반사적인 chuckle은 약간 낄낄거림 그러니까 좀 약하게 웃는 거죠. 어떻게 그냥 낄낄거림이라보다는 씩 웃는 거예요. 세게 웃는 게 아니라 그러면 greeting 약간 비판적인 또는 뭐 좀 비꼬는 듯한 그런 말에 말을 받아들이는 반응하는 씩 웃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세게 웃는 게 아니라 씩 웃는 거 반대가 gotfew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딱 보시면 smark smark이라는 단어는 희주거리다 뜻이고 titter이라는 단어는 점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웃다 뜻이 있긴 한데 허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웃는 내용을 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길끈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낄끈거리다고 belly laugh죠. 배 잡고 웃는 거예요. belly dance가 뭐예요. 배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하게 웃는 것 반대말이 배 잡고 웃는 게 맞겠죠. 4번이 답이죠. 이렇게 골랐어요. 이렇게 찍었어요. 라프트의 웃음은 is the audience's means 청중의 수단이다. 렉티파이인 더 퍼포먼스 퍼포먼스는 공연도 되고 연주도 되고 렉티파이인은 승인하다는 뜻이니까 어떤 공연을 승인하는 청중의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풀어내는 방법을 조금 이해되세요? gut view gun 또는 초크리 gun 여기서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 딱 보니까 다 웃음 소리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낄낄거리는 거지 약간 시익하고 웃는 거지 세게 웃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ut view라는 단어가 배 잡고 웃다로 갔어요. 이거 틀렸어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이거 틀린 사람들 더 많을 것 같아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미출친 단어와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죠. 없는 단어입니다. 이거 그냥 단어 뜻만 알면 되죠. 플라밋 플라밋이라는 단어는 급락하다 내리꽂이다 하강하다 이런 뜻이죠. 플런지가 답이에요. 이거는 해석만 하면 되니까요. 여기 지금 단어 잠깐 불러드리면 아펌은 단언하다고요. 스윈덜은 속이다 사기치다죠. 그 다음에 이니셰이트는 시작하다 얘는 단언하다 이건 스윈덜 속이다 사기치다 얘는 시작하다 플런지는 급락하다 급강하다 라는 뜻입니다. 플라밋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이건 단어 알면 맞추고 모르면 틀리는 어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다른 문제를 지금 풀어야 되니까 이거 해석을 다 하면 어떻게 어떻게 답이 나오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거 시간 많이 낭비하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여러분 4번 보세요. 4번에 커진 이란 단어죠. 전화는 진짜 참 오랜만에 본 단어인데 일단 보면 The beauty of the pearl 진주의 아름다움은 분사입니다. 이게 다 반짝반짝거리다 흐릿하게 빛나다 이런 뜻이에요. In the light of an moment에 비추어서 작은 초에 비추어서 은은하게 빛나는 반짝거리고 깜빡깜빡거리고 윙크하듯이 또 글리머링 은은하게 빛이 나는 그 진주의 아름다움은 그것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뇌를 이 커진은 속이다. 사기치다죠. 정답은 1번입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단어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softened이란 말은 부드럽게 하다고 connected은 연결시키다고 brightened은 밝게 하던데 언뜻 생각할 때 초에 비추어서 이랬으니까 4번으로 답을 많이 골랐겠죠. 4번이나 2번 단어 모르면 어쩔 수 없이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뇌를 속였다고 추론할 수 있으면 천재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5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단어 시험이라도 빈칸에 관련된 단어 시험은 해석 안 하면 안 됩니다. 문맥을 놓치면 단어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일단 보시면 critical comments 하면 비판적인 말입니다. 비판적인 논평 또는 말은 이 동사에서 포함합니다. 말을 포함합니다. remarks도 말 신체적 외모에 대한 말들을 포함하고요. stress on은 뭐뭐를 강조하다. 체중 감소를 강조하고 reinforce는 강화하다. 강화하다. 동사 3개 include stress on reinforce 아주 말라야 한다는 그런 이상 생각을 강화합니다. 일부 운동 선수들은 인디케이션 보여준다. 부정적인 체중 관련 말이 체중과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말이 from family 가족으로부터 나오는 빈칸하다고요. 빈칸한 사건이다. 섭식장애의 발전 또는 섭식장애 먹는 걸 잘 못하는 거 섭식장애의 발달에 있어서 빈칸한 사건이다. mediocre 하면 중간의 사건 말 안되죠. 중간의 보통의 mediocre 중간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extravagant란 말은 사치스러운 뜻이에요. 화려한 사치스러운 사치스러운 말이 안되고요. treacherous는 배신하는 거에요. treacherous 배신하는 사건이다. 다 말이 안되죠. 지워나가다 보면 fibotel 이란 말이 나오는데 fibotel 이게 중심 중심 또는 중심 축의 이런 뜻이니까 아주 중심이 되는 사건이다가 되겠죠.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자 6번 갑니다. 6번 밑줄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play havoc with죠. play havoc with는 뭐뭐를 엉망으로 만들다 에요. 뭐뭐를 엉망으로 만들다 play havoc with 뭐뭐를 엉망으로 만들다 이때 havoc 이란 단어 자체의 명사가 대재앙 이란 뜻입니다. 대재앙 또는 큰 혼란 혼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to cause a great deal of a great deal of the much 이죠. 많은 피해나 혼란을 야기시키다 cause 야기시키다 죠. 어디어디에 정답 1번 이고 무언가를 식량으로 사용하다 안되고요 버슬 이란 단어는 여기 다닌다가 저기 다닌다가 쉽게 말해서 막 돌아다니는 거야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싸돌아다니는 거죠 안되고요 to be on the move 하면 계속 이동하다 안되요 해석 잠깐 하면 그녀는 정원과 밭을 좋아했고요 동사중심 light 그리고 푸른 정원과 hatch row는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작은 울타리 울타리 도 좋아했고 she even liked the rabbit 그녀는 심지어 토끼도 좋아했습니다 계속 엉망으로 만드는 그 잔지밭 되죠 정답은 1번이죠 keep ing는 계속 ing 하다 계속 ing 하다 계속 ing 하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7번 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 이거 회화죠 생활영어 지금까지 뭐 했냐 지금까지 뭐 했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 한 일이 뭐냐 보여요 because it seems to me like you haven't done anything at all 너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보여 it seems to me 내가 보기에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like 뭐 뭐 뭐 인 것 같다 그러니까 seems like 뭐 인 것 같다 you haven't done anything at all 전혀 어떤 것도 you haven't done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이 말입니다 that's so rude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 없냐 어떻게 그렇게 무례하냐 I do lots of work 나는 많은 일을 해 it's you who is slacking off 자 바로 니가 강경임법이죠 it's you 바로 너야 이 게으름 피우는 것은 바로 너야 slack off 하면 게으름 피우다 I don't see 모르겠다 why you always have to fight with me why 주어 동사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I don't see 모르겠다 왜 니가 계속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we wouldn't fight 우리는 싸우지 않을 텐데 if we didn't initiate it 니가 그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거죠 싸움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게 잘 안 나오는데 1번 it takes two to tango 여기 답이죠 보세요 탱고를 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무슨 뜻이에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싸움에 관련된 단어니까 1번이 답이고요 more haste less speed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거야 he who laughs last laughs longest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가장 오래 웃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 끝까지 가봐야 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keep your chin up 힘내라 당신 턱을 쳐들고 다니라 이런 뜻이니까 다른 말 다 말도 안 됩니다 정답은 it takes two to tango 이게 답이죠 별로 어렵지 않죠 8번으로 갑니다 어법상 가장 옳은 것은 분사는 하도 많이 가르쳐 가지고 그 어린 소년은 깜짝 놀랬다는 표현인데 비행기를 타고 전에 날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분사를 부정하려면 never가 일단 무조건 앞에 나가야 되고 먼저 일어난 동작은 having pp 잖아요 having flown이 되어야죠 never나 not의 위치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이에는 절대 못 나옵니다 앞에 나가야 되고 내가 그랬잖아요 ing나 pp로 출발해서 comma 주어 동작을 하는게 분사인데 주어가 동작을 하면 ing고 받으면 pp다 그리고 분사를 부정할 때는 never나 not의 위치는 어떤 경우에도 ing 뒤에는 나올 수가 없다 특히 having pp를 조심해라 했던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인데 1번 안되고요 2번 요거 바로 전시간에 행거죠 수업시간에 scarcely had we reached there when it began to snow scarcely hardly barely seldom had 주어 pp 주어가 pp 하자마자 그랬잖아요 when이나 before 넣어야 된다 no sooner had 주어 pp 생각나시죠 자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오기 시작했다 옳은 것은 정답 2번입니다 옳은거 고르기가 좀 더 어렵죠 다 해봐야 되니까 despite his name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Freddy Frankenstein Freddy Frankenstein이라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Freddy Frankenstein은 Freddy라는건 살인자 뭐 이런 뜻이 많이 들어있어요 Freddy Frankenstein은 괴물같은 느낌 had a good chance 훌륭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of electing to the local school board 지역 학교위원회에 선출될 일이죠 선출하는게 아니라 선출되는거죠 그래서 of the ing는 주어가 동작을 해야 되니까 선출하는게 아니라 선출되는거잖아요 그래서 electing 하면 안되고 being elected 해야됩니다 being elected 수업시간에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선출하는게 아니라 선출되는겁니다 그래서 3번도 안되고 I would rather to 틀렸죠 would rather는 차라리 뭐뭐 하겠다 라는 뜻인데 절대 투부장사 들어가면 안됩니다 나는 차라리 인도에 있는 해변에 누워있고 싶다 된 예측하고 sitting in class right now 지금 교실에 앉아있는것 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 지금 sitting은 lying 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would rather 다음에 be lying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사만형 쓰려면 그냥 lie만 쓰고 요것도 요거 대신에 sit 쓰는게 더 좋은 문장 같아요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옳은 것은 자 보세요 1번에 identify 하면 확인하다죠 2003년에 확인했대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동사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명사를 딱 봐야되요 그럼 바이러스가 확인해요 확인되요 확인되죠 그래서 내가 문법시험에서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냐 아니면 b 플러스 pp냐 확인해야 돼요 동사는 1번 명사가 동작을 직접 하는 능동관계하고 직접 해야되고 bpp는 동작을 받죠 요거 이제 수동관계일때는 bpp를 써야되죠 그러면 2003년에 확인된 바이러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워즈가 들어가든지 여기에 워즈가 들어가야되죠 아니면 dead워즈를 통체로 날려버리면 dead워즈를 통체로 날려버리면 pp가 되니까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거잖아요 명사 뒤에 ing가 맞냐 pp가 맞냐 질문할때 명사가 동작을 하면 ing가 받으면 pp죠 그러니까 dead워즈를 통체로 날리면 identified 즉 dead이 없으면 요거 쓰면 되는데 dead을 썼다는 것은 여기에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요거 틀렸습니다 자 2번 보시면 dice라고 되어있는데 자 이 문장 시작으로 가봐야되겠죠 infection 감염은 with the s a r s virus 와의 감염이죠 이것과 더불어 얻은 감염이에요 뭐뭇의 감염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염은 이게 뭐죠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심각한 급성의 호흡성 질환입니다 심각한 급성의 호흡기 질환은 심각한 형태이다 pneumonia pneumonia 폐렴의 이런 뜻인 것 같은데 폐렴은 약이 된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2003년도에 확인되었던 이렇게 되죠 자 이 폐렴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감염은 약이 시킨다 동사 acute respiratory distress 급성의 호흡성 distress 고통 또는 질환을 약이 시킨다 그리고 때때로 죽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웃긴게 그리고 해서 평행 구조처럼 보여서 가지성과 연결되는 것 같지만 감염이 죽나요 감염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약이 시킨다 가 되겠죠 이것의 명사 형태인 test를 해야지 말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내가 분명히 그랬죠 밑줄이나 번호 앞에 and나 or나 벗이 있으면 평행 구조다 기억나요 평행 구조에 대한 문제 해결책 평행 구조 병치 구조 병열 구조 다 같은 말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문장 시작으로 가서 뭐 하라고 했어요 해석을 제발 좀 해라 그러면 여기서는 어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감염이 심각한 호흡기 고통을 약이 시키고 죽음을 약이 시킨다 해야 되죠 죽는다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자 3번 believes 이거 맨날 수업측에 한거 기억나세요 it이 어떻게 믿어요 it이 생물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표현 생각나시죠 그리고 일단 3번 문제를 풀려면요 이게 기본이에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혹시 bepp가 아닐까 의심한다 그랬죠 주어가 동작을 하면 그냥 동사쓰고 받으면 bepp인데 여기에 지금 it believes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믿는게 아니라 믿어지는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it is believed 사람들은 믿는다 했죠 그래서 이걸 가주어로 잡아놓고 진주어 that 빠지면 안됩니다 이 데에서는 생략 못합니다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할 때 시험에서 내가 개념 강좌 할 때도 is 빼놓고 장난친다 그랬던거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얘도 안됩니다 그래서 it is believed that 해야 됩니다 it is believed that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that 들어가고요 2013년 epidemic 전염병이죠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when the virus 그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죠 sp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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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면에서 똑같구요 spread 자동사기 때문에 퍼뜨리다 되잖아요 또는 퍼지다 다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뒤에 태 그러니까 수동태를 써야 되는데 능동태로 써서 틀렸고 동작방향으로 판단하는거 2번 같은 경우에는 평행구조 문제인데 병치구조 해석을 통해서 보니까 동사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 명사 들어갈 자리다 3번은 잇으로 출발하면 직접 믿을 수 있는게 아니라 믿어진다 또는 사람들은 믿는다 라는 표현에서 잇을 생략하면 안되는 경우죠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나머지 남은게 4번이죠 spread는 퍼지다 라는 자동사가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어려워도요 저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착착착 해결되는거 보이시죠 여러분이 모르면 다른 사람도 같이 모른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멘붕상태에 안빠지지 멘탈 깨집니다 아까 여러분 커진이란 단어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 저도 언제 봤는지 기억도 잘 안다는 그런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알고 있는거 다 맞춰야되요 알겠죠 자 문법상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 보면 자 I must trust to the reader reposing some confidence in my accuracy 이 trust to는 이것도 틀릴 수 있는데 trust me 나 믿어라 하니까 trust는 타동사로 쓰잖아요 근데 trust to가 depend on 입니다 trust to가 depend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lie on 이렇게 씁니다 trust to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자 내용상으로 봐도 봐도 봐도요 나는 나는 의존해야 된다 독자에게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나의 정확성에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trust 는 틀린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no doubt 이란 단어죠 이거 부사죠 합쳐서 no doubt 하면 틀림없이 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왜 밑줄 쳐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인데 이거는 no doubt 이란 표현은 주어 동사 앞에 그냥 씁니다 부사니까 절대 틀리지 않구요 3번 보시면 음 이 틀렸죠 그냥 바로 틀렸어요 3번이 답이고 옳지 않은거 왜 그런가 하면 suffice 라는 단어가 있어요 suffice suffice가 아니고 suffice 입니다 suffice 라는 단어는 이게 충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충분하다 이게 충분하다고 얘를 형용사를 바꾸면 be sufficient 입니다 suffice 또는 be enough 입니다 이게 충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동사입니다 이것도 보세요 matter가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죠 중요하다 해서 중요하다 be method 가 될 리가 없잖아요 be important 중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단어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be suffice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구요 자 3번 같은 경우에 adduced 하면 adduce는 음원 따위를 제기하다 뭐 이정도 뜻인데 자 보시면 잘봐요 여기에 사실들 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들은 cannot be adduced 보세요 여기 지금 b 플러스 pp 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보면 되나 하면 주어 다음에 보세요 주어 다음에 동사냐 b pp냐 조동사는 신경쓰지 마시고 동사는 여기 지금 4번입니다 동사는 주어가 동작을 하고 b pp는 동작을 받죠 시험지도 안 올리고 10번 하고 있죠 자 됐죠 자 4번 4번에 adduced란 단어는 제기하다는 뜻입니다 제기하다 뭐뭐를 제기하다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사실들이 제기될 수 없다죠 사실들이 제기하는게 아니라 제기되다니까 제기될 수 없다 그래서 수동태가 정확하구요 어 3번은 이게 지금 이런 글자는 있을 수 없고 답이 3번이고 1번은 1번이 좀 어려웠었는데 1번과 3번 중에서 이게 말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게 답입니다 trust는 표현 어디에 대해 의존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 문제 없죠 사실은 근데 좀 어렵습니다 10번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알겠죠 정답은 어려운 시험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11번만 합니다 1번 딱 보시면 문법 문제니까요 앞에 관계대명사 됐 있죠 align 명사 있죠 해석을 일부 문화는 명확한 선을 긋는다 어린 시절과 성인들 사이에 즉 어린 시절과 성인들 어떤 그런 시기를 명확하게 구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선을 긋는다 이게 동격인데 우리는 지금 해석해서 푸는게 아닙니다 해석은 이게 문법이 맞나 안 맞나 나중에 확인할 때 하는거고 바로 답만 딱 나오면 바로 하는게 중요하죠 1번 보시면 align이에요 그 다음에 dash이에요 그러면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있다 칩시다 그러면 동사에 밑줄이 있으면 내가 뭐라 했습니까 b 플러스 pp가 아닐까 의심하라 그랬죠 이게 3인칭 단수나 아니면 b동사나 현재형 동사나 b동사일 때는 뭐 수일치를 봐야 되겠지만 이게 과거동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작방향을 보는게 핵심입니다 일단은 이 앞에 있는 이 명사가 동작을 직접 하면 이대로 쓰면 되죠 동작을 받으면 밑에꺼 써야되요 그러면 cross란 cross란 단어가 가로지르다 또는 선을 쭉 긋다잖아요 위에 있는 말에서 그대로 연결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선이 가로질러요 가로질러져요 선을 그어요 그어줘요 그어지는거죠 그래서 여기에 b동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습니까 when a person undergoes a right of passage 통과의식인데 성인의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성인의식을 겪을 때 그걸 다 경험할 때 그어지는 가로 그어지는 선이라고요 됐어요 답이 1번입니다 by contrast 대조적으로 as 홀린대일 노츠 홀린대일이 주목하듯이 이 말이죠 이거는 일단 단수니까 한사람 맞죠 동작하는 동작을 하는거지 받는거 아니니까 수동도 아니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보통 누구누구가 생각하듯이 주목하듯이 할 때 양쪽 콤만 찍고 삽입하는거니까 별 문제없고 현대 서양에서 공동 공동의 communal 공동의 그리고 공식적인 인정이죠 recognition 어린 시절의 그런 종말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끝난다는걸 인정하는거에요 인정은 자의적이다에요 자의적이란 말은 지멋대로다 그리고 ritualistically 의식적으로 barren 불모다 즉 쓸모없다 아무런 영양가가 없다 이런거에요 비록 그가 정말로 선택을 남겨놓지만 3번에 밑줄친 출제의도가 뭐에요 그러니까 do does did 가 주어 동사 앞에 나와서 강조하는거잖아요 정말로 라고 정말로 라고 강조하는거죠 그러면 그가 정말로 선택을 남겨놓지만 그리고 he가 단수니까 3인칭 단수잖아요 더지 아무 문제없어요 자 어떤 선택이냐 that some people move from child to adult 일부 사람들이 이동한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기로 in one fell soup 이란 말은 단번에 뜻입니다 단번에 in the case of traum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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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말은 대단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외상을 주는 그런 경험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접속 부사니까 문장 위치있지 맘대로죠 문장 앞에 나와도 되고 양쪽 콤마 찍어도 되고 맨 뒤에 콤마 찍고 나와도 되고 이거는 도저히 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동작 방향을 물어본 1번입니다 됐죠 자 12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문법 문제네요 자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일단 1번 보시면 symbolizes 상징하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일단 단수니까 수일치를 볼 때 자 그것이 상징하듯이 이정도 되거든요 그럼 얘가 주어니까 상징하다는 타동사니까 뭐뭐나 상징하다 되고요 자 speech sounds 말을 하는 소리 말소리를 상징한답니다 좀 궁금하네 내용을 한번 볼까요 15세기에 알파 syllabic korean script 알파벳을 음절로 다 나누어 놓은 알파 syllabic 한국어 단어들이죠 즉 한글이죠 was invented 발명되었다 linguistics admire it 언어학자들은 그 한글에 경탄하죠 깜짝 놀랄 경이죠 감탄하죠 자 그것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말의 소리를 in a sophisticated and very elegant way 자 sophisticated 는 세련된 정교한 이런 뜻입니다 세련되고 매우 우아한 방식으로 됐어요 sophisticated 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냥 sophisticated 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세련되어지는 거지 세련되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pp 맞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pp냐 ing냐 물어볼 때도 명사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동작을 하면 아닌지 받으면 pp거든요 세련된 방식이죠 세련된 방식이 아니라 세련된 방식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been taken over 라고 되어 있는데 딱 보세요 has been 수동태죠 여기 지금 bpp 수동태 맞죠 자 한글이 장악당했어요 아니면 장악했을까요 자 이 생각 절대 잊으면 안돼요 주어 다음에 그냥 동사냐 be pp냐 이거는 쉽게 한단 말이에요 동작을 하고 받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무너집니다 have 다음에 바로 pp가 나올 때는 능동이잖아요 근데 have 다음에 been이 나오면 have been pp가 나오면 수동이에요 have에 현혹당하지 말고 이 be 동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글이 take over하면 뭐뭐를 장악하다 뭐뭐를 떠맞다 해요 근데 이건 지금 장악당했다가 되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그 음절은 그 글은 한글이라고 불리워지는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다 in tandem with 은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tandem이란 단어가 원래 두 명이서 타는 자전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타는거죠 앞뒤로 in tandem with 뭐뭐와 함께 the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는 중국어 한자 한자 한자와 함께 사용될 수 있지만 can also replace them altogether 또한 그 한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replace 대체하다죠 천천히 한글이 장악하는거죠 한글이 장악하는거죠 한글이 장악하면 당하면 안되죠 장악해야 되니까 빈 빠져야 됩니다 답은 옳지 않은가요 답은 3번입니다 자 In North Korea 북한에서는 only 한글 is used 한글만 사용되요 영어 사용 안되잖아요 while 반면에 South Korea에서는 한자가 still occur 여전히 나타납니다 특정한 문맥 속에 occur 는 발생하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동작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수로 봐서 수일치 통과하고 그 한글이 말로 하는 소리를 상징하다 타동사 다 통과하고 그 다음에 Sophisticated 가 맞지 Sophisticating 없어요 그러니까 Wei이니까 방법이 세련되게 하는게 아니라 세련되어 짓는거 동작 받는거죠 이게 그 다음에 요게 한글이 내용상으로 장악하는거니까 B 동사 들어가면 안되고요 오크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동사 맞고 그리고 Chinese characters가 복수니까 오크에 S 붙으면 안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13번 가겠습니다 황쥐 황쥐 황쥐가 누구야 황쥐는 빈칸이니까 해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지 딱 보면 접속사 들어가는거죠 접속사냐 전체 사냐 이건데 내용으로 판단해야 돼요 외근가 하면 이게 비록머마하지만 얘도 비록머마하지만 뭐뭐할때까지 뭐뭐할때 내용상으로 판단해야 돼요 자 Who has spent two decades? 20년을 보낸 황쥐라는 사람이에요 Dogmenting 뭐뭐하면서 여러분 Spend 다음에 시간돈에너지 ing ing 하면서 시간돈에너지를 보내다죠 주어 다음에 콤마 나오면 반드시 뒤에 콤마 또 나오고 동사 나온다 이거 불변의 진리다 기억나세요 후동하면 동사는 안명사입니다 그러면 20년을 보내온 황쥐에요 기록하면서 문서화하면서 Human Rights Abuses 인간 권리 사람의 인권 인권남령이죠 인권남령 인권남령과 Corruption 부패 In China 중국에서의 인권유린 해도 돼요 인권유린과 부패를 Documenting 서류로 기록하면서 20년을 보낸 20년을 보낸 황쥐는 지금 현재 인권남령 견디고 있는 중입니다 His third term 거의 세 번째 기간을 즉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In prison 감옥에 For his efforts 그의 노력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그런 이런 법률체계가 좀 마음에 드는 편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들었습니다 The Chinese Penal System 중국 처벌제도 중국 어떤 처벌체계는 Has a record 기록이 있습니다 Of denying Proper medical care to prisoners 죄수들에게 적절한 치료죠 medical care 는 치료를 거부하는 기록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사형을 받을 만큼 죄를 저질렀어요 뭐 다른 사람 일가를 다 죽였다든가 아니면 연세 살인범에서 뭐 자기 부모도 죽이고 엄마도 죽이고 뭐 동생도 죽인 녀석이 감옥에 가요 그러면 그 그 녀석한테 사형시키는게 아니라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뭐 병에 걸리면 약도 주고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형수가 생기면 이 포송줄 목 묶는거 있죠 그것도 네 돈으로 사라 네 아프면 네가 노동을 해서 네 아픈 양 네가 벌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는 다 해주잖아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을 때까지겠죠 죽을 때까지 그 죄수들에게 적절한 의료치료를 부인하는 거부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until이 맞아요 including 노벨 프라이즈 로우 리이트 로우 리이트 로우 리이트 이거 수상자 중요 단어입니다 로우 리이트 수상자인 류치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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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른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말해요 자 미스터 황은 is now 지금 in ill health 나쁜 건강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상태 자 액티버티 활동가의 그의 엄마에 따르면 하면 되겠죠 이렇다고 하는 거죠 according to는 뒤에 사람이 나와도 되고 어떤 원천이 나와도 됩니다 어떤 기사의 원천 무엇에 따르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의 삶은 위험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활동가들과 그의 엄마에 따르면 그의 생명은 위험에 빠져있다고 한다 이런 뜻이니까 해석으로 푸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갑니다 14번 자 딱 선택지 딱 보시면 이건 맨날 한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was 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 that 은 완전한 문장이 나올 때는 앞에 명사 안 나오는 건데 여기 보시면 a번 a번에 figure out figure out 하면 figure out은 뭐뭐나 알아내다죠 뭐뭐나 알아내다 그러니까 there is 있다 누군가가 있다 노력하는 누군가가 있다죠 뭐뭐를 알아내려는 이 말이죠 happened 동사만 나왔으니까 뒤에 동사 뒤에 that 은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요 동사 뒤에 what 은 동사나 주어 동사인데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무신작 많이 했죠 happened라는 말은 동사만 나왔으니까 여기에 당연히 what이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일단 what이 들어가야 되니까 1 3번과 4번은 지우세요 3번 4번 그 다음에 b번 보시면 해석을 잠깐 하면요 그들은 연구합니다 the remains of long extinct animals 오래전에 멸종된 그런 동물의 잔해를 연구하고 그들은 speculate하면 추측하다 뭐뭇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 동물이 might have looked 자 보세요 look이란 단어는 자동사에요 자동사 look은 자동사라서 완전한 문장입니다 지금 동물이 보이는거죠 보일지도 모른다 보세요 어떻게 보일지도 모른다 해야 되겠죠 how가 맞죠 what 아니죠 그죠 what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자 look for 하면 뭐뭐를 찾다고 look as 보다인데 그거는 다동사지만 look은 자동사잖아요 그래서 뭐뭣이 어떻게 보이냐 보세요 how how he looks 그가 어떻게 보이는가 이겁니다 만약에 what을 쓰면요 what을 쓰게 되면 he looks like 라고 해야 돼요 what 하고 like 합치면 how 뜻이 되니까 알겠죠 이건 전시사니까 뒤에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look은 자동사로서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how가 맞습니다 그리고 see를 보시면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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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blah is explained is 또 나왔죠 그러면 anything 뒤에 당연히 후치가 나와야 되는데 anything that anything that 동사하면 동사하는 것이죠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It's fascinating to people 사람들에게 매혹적이다 라는 뜻인데 that 맞죠 that 들어가야 되죠 ok anything that anything that that 그 다음에 동사 주어동사 anything that 동사하면 동사하는 어떤 것이죠 그 다음에 동사 한 번 더 나오죠 그래서 여기 후치수식이죠 주어동사 나와도 주어가 동사하는 어떤 것은 동사하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복합관계대명사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15번 갑니다 15번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해볼께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볼께요 선택지에 뭐 이런거 나오는데 이거 해석 안하면 안됩니다 빈칸은 그리고 중심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볼께요 Stereotypes one way Stereotype은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은 한 가지 방식이다 전치사 관계대명사죠 전치사 관계대명사 주어동사는 예외 없잖아요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잖아요 We define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정의 내리는 한 가지 방식이다 In order to see it 그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즉 고정관념은 그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의 내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보통 나쁜 의미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은 고정관념을 좋게 본 거네요 내 생각 들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이 분이 생각하는 대로 가야됩니다 알겠죠 자 대의 고정관념은 classify는 구분짓다 항목화하다 클래스가 나누는 거니까 The infinite variety of human beings The infinite variety of 한 번에 밑줄 무한히 다양한 입니다 무한히 다양한 다양한 엄청나게 다양한 무한히 다양한 인간을 항목화 시키다 구분 지어요 Into 뭐뭐로 A convenient handful of types A handful of 소량의 뜻이죠 소수의 convenient은 편리한 뜻이니까 편리한 소수의 타입으로 유형으로 항목화 시킨다 Towards whom 전치다 관계대명사죠 전치다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는 안명사에요 그냥 자 우리가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In Stereotyped fashion 패션은 왜입니다 왜의 방식 자 고정관념의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아주 편리한 소수의 유형으로 만들어요 다시 찍독찍개를 다시 해보면 They classed They는요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은 무한히 다양한 인간을 항목화 또는 분류해서 소수의 편리한 유형으로 나눠요 그 소수의 편리한 유형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하는 법을 배워요 고정관념의 방식으로 넘어갈게요 Life would be a wearing process 우드는 가정법에 많이 쓰죠 삶은 위어링은 피곤함입니다 피곤한 피곤한 과정이 될 것이다 피곤한 과정이 될 것이다 만약에 뭐뭐 화면인데 잘 보시면 빈칸 뒤에 항상 실마리가 있습니다 주인공 잡고 속성 잡은 뒤에 주인공이 지금 항상 빈칸 풀 때는 주제찾기와 똑같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고정관념을 주인공으로 안 잡으면 이거 어떻게 풀 건데요 고정관념이 주인공이고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다 비워놔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플러스 내용을 이야기 했다니까요 마이너스 내용이 아니라 고정관념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정의 내리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똑같은 고정관념이잖아요 분류합니다 무한히 다양한 인간을 편리한 소수의 유형으로 분류해 놓고 그들로부터 우리는 행동하는 법을 배워요 고정화된 또는 고정관념의 방식으로 배운대요 그러니까 삶은 피곤한 과정이 되겠죠 일단 고정관념에 대한 플러스에요 뒤에 보세요 고정관념은 economize 경제적으로 만들어요 아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만들어요 우리의 mental effort 우리의 정신적 노력에 대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만들어주고 바이 아이엔젠은 아이엔젠 함으로써 커버업은 몸을 덮어버리다 The blooming buzzing confusion blooming 하면 꽃이 피는 듯한 피어나고 buzzing 하면 윙윙거리는 머리에서 벌이 막 날라가는 것처럼 윙윙거리는 그런 혼란을 덮어버림으로써 confusion 혼돈 with big recognizable cut out 큰 big 커다란 recognizable 알아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cut out은 잘라내기 제외시키기 이런거죠 그러니까 뭐 가지를 다 쳐버리는거에요 이런 cut out 를 가지고 막 피어나는 윙윙거리는 혼란을 덮어버림으로써 우리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스튜레오타입이 있어야지 이런 피곤한 과정이 없어질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튜레오타입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없으면 삶은 피곤한 과정이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요게 플러스 내용이고 뒤에 나온 내용이 이 주인공에 대해서도 이게 다 플러스 내용인데 그러면 삶이 피곤한 과정이 되려면 고정관념이 없어야 되잖아 고정관념이 있어야지 피곤하지 않는데 자 선택지 보면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고정관념에 집착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런 의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if we learn to act in 스튜레오타입 fashion 만약에 우리가 일단은 보세요 내용 헷갈리면 안 돼요 삶이 피곤한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고정관념에 대해서 마이너스 내용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내용이 그래야지 이 내용이 맞아요 고정관념에 대해서 플러스 얘네도 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내용이 나와야지 피곤한 과정이 되는 것이 되잖아 그런데 고정관념에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에 좋다는 거잖아 고정관념에 딱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정관념의 방식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 이것도 고정관념에 대해서 플러스 내용이죠 If we prejudice people 만약 우리가 prejudice는 편견을 가지다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레이아이오는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기 전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좀 동떨어졌고요 4번에 If we had to start from scratch From scratch 처음부터 뭐뭐를 가지고 출발을 한다면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것 모든 사람과 이렇게 관련해서 모든 사람을 다 관련 지어서 처음부터 출발을 한다면 이게 지금 고정관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과 다 접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딱 구정짓는 게 아니라 다 만나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럴 거다 저 사람은 저럴 거다 다 만나보고 결정을 짓는다는 것은 전체를 이렇게 classify 해서 구별해서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그룹은 이렇고 저 그룹은 저렇고 이렇게 그냥 뭉뚱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다 만나봐야 된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삶이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이해했죠? 자 넘어갑니다 16번 갑니다 16번 이거 진짜 서울시 정말 아이씨 이거 사과를 하든지 뭘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이거 풀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야 이거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 구글링 해봤죠 구글링 하니까 이거 다빈치 책에서 이거 뺏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책을 쓴다며 죽은 지 50년 지나면 저작권 없어지거든요 근데 뺏겼는데 틀리게 뺏겨가지고 오타 나가지고 말도 안 돼 이게 range라는 단어가 여기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range가 아니라 range가 되어야 되고요 범위 이래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drawing이 아니라 이게 drawings에요 원문 찾아보세요 내용상으로도 관계대명서 뒤에 이게 복수인데 이게 drawing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엄청 틀렸을건데 이게 틀릴 수 밖에 없는게 일단 선택지 딱 보면요 c c b b 잖아요 c 나 b 잖아 c 나 b니까 a 부터 읽을 이유도 없고 d 나 e 도 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제시했어요 사실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면서 그럼 얘나 얘나 둘 중에 시작하면 되는데 보세요 이게 1480년대 중반부터 말까지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480년대 중후반까지 잊어야 되고 중반부터 말까지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시도하고 있었을 때 왜니 떼줬대 자 뭐하려고 To establish himself 자기 자신을 확립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을 때 As a court artist 궁중 예술가로서 어떤 자신의 입지를 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때 He seems to have started 그는 시작했던 것 같다 이거 다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죠 이거 했던 것 같다 이게 미친 거예요 그의 엄청난 분노에서 뭐예요 Rage Rage란 말은 분노나 어떤 분노화를 내는 건데 그리고 그림의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이게 그림의 분야죠 아이고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그림이죠 and 그리고 to and which 이 평행구조 보이세요 평행구조잖아요 To this day 오늘날까지 constitute a significant part of his reputation 그의 명성의 중요한 부분을 constitute 구성하다 구성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수고 이것도 복수인데 드로윙이 뭐죠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능에서 이렇게 하면 아이고 진짜 이것 때문에 틀렸다고 하면 이따 소송하면 될걸요 아마 100% 돼요 이거 시험 안 치는 사람으로 소송 못하니까 나는 못하고 이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옛날에도 틀린 문장 한번 내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시험 해설하다가 후취수식에서 처음에 관계대명사가 한번 나온 다음에 동사 나오고 뒤에 동사 나오게 되는데 관계대명사가 빼버리니까 동사가 두개 돼가지고 해석이 안되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더 심한거잖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besides technical artistic besides 이게 게다가도 되지만 뭐뭐 이외에도 됩니다 전체사로 쓸 때 기술적 예술적 과학적 그림들을 제외하고 과학적 그림들 이외에도 이렇게 돼요 되어라 하면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가 있죠 from this period 이 시기에서 나오는 which can really only be described as fantastical 환상적인 것으로 단지 묘사될 수 있는 묘사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 나오는 from this period 는 이렇게 삽입되고 which 이하는 이렇게 꾸미는 거죠 자 c번 보세요 this applies 이것은 적용된다 as much 그만큼 적용된다 군사 장비의 일부에 적용된다 뭐에 적용되는 것만큼 거의 수많은 설계에 날아다니는 기계를 위한 좀 생뚱맞잖아요 이게 뭐 갑자기 여기 적용돼요 그러니까 b부터 출발하는게 맞거든요 b부터 출발을 해서 보세요 besides 다시 볼게요 besides technical artistic and scientific drawings 기술적 예술적 과학적 그림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있다 이 시기로부터 다양한 연구가 있다 오케이 자 환상적인 것으로 정말로 묘사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 그럼 b부터 출발이 맞죠 b부터 b부터 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다양한 연구 이 다양한 연구 이것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 적용되는거에요 그러니까 군사 장비들 중 일부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 기계에 대한 수많은 설계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만큼 군사 장비의 일부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날아다니는 날아다니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여기 A번 보면 디지 머신스가 나와요 여기 노란색 쳐보세요 여러분 디지 플러스 명사 나오면 앞에 그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B, C, A거든요 그러면 B, C, A B, C, A B, C, A잖아요 답은 4번이잖아요 2D는 그대로 연결하면 되고 이거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로 만들려고 출제한 것 같은데 이어서 이따위 미친 실수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 틀리게 만들었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합격했다면 이거 소송하면 됩니다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은 정답 4번입니다 17번 힘내고 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뭐 시험 쳐가지고 90점 이상 나오던 사람들도 거의 다 무너져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또 강의를 할 것이고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돼요 절대 좌절은 없습니다 17번도 내용이 참 보통이 아닌데 이게 좀 답을 만들기가 좀 보통이 아닌데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은 자 클래스파이드 애들 하면 광고예요 광고 이게 안내 광고고요 ordinance라면 법령이고 플레이하면 연극이고 obituary라면 부고입니다 이거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리는 글입니다 그러면 글의 종류인데요 어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글의 종류를 종류를 물어보는 거를 보통 후반부 전반부 후반부 가면 보통 답이 나오거든요 종류를 물어보는 거 근데 이거는 한번 음 내용도 그렇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잘 안나와요 좀 어려워요 솔직히 자 내용이 어려운게 아니라 답을 찍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저같은 경우에는 자 보고 읽을 테니까 보세요 자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도 나오 나오네요 아 때문에 자기 자신의 박사학위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there are many 하스킨 students 이건 또 현재죠 많은 하스킨 학생들이 있습니다 who worked closely with her 그녀와 함께 가깝게 아주 밀접하게 일을 했던 그리고 were influenced by her 그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던 지금 보시면 다 지금 과거 동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거 동사 during her last brief hospital 여기서 실마리가 거의 나오는데 그녀의 마지막 짧은 병원 체류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병원에 짧게 체류했단 말은 죽었다 뜻이잖아요 지난 2008년 6월에 she was visited 그녀는 방문을 받았다 말은 그녀를 방문했죠 다섯 명의 현재 하스킨스 학생들의 한 집단에 의해서 그리고 최근 박사학위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집단이죠 who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결코 기회가 없었던 of working with her 그녀와 함께 일을 했던 일을 하는 since Kathy's caregivers were absent from the room 자 Kathy의 건강을 보살피는 사람이 방에 없었을 때 at the moment 그 순간에 the other patient in the room 방에 있는 다른 환자가 물었어요 so do you all work for her 자 그래서 당신 모두가 그녀를 그녀를 위해서 일하시나요 당신 모두 또한 역시 one of the group 그 집단들 중 한 명이 not missing a bit 망설이지 않고 answered 대답했습니다 no we are all her students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녀의 학생입니다 참 이 내용 갖고 답을 고르기가 아 이게 지금 죽었다는 뜻이에요 부고장에 그녀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녀가 죽기 전에는 그녀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아니요 우리도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수업을 안 들었으면서 이게 부고가 맞죠 이게 지금 분류하는 광고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법령도 절대 아니죠 희곡이나 영국도 아니죠 지워나가면 답이 나오긴 해요 병원에 있었고 마지막으로 병원에 체류했고 죽었다는 말이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잡았습니다 4번 자 18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8번 이것도 이제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빈칸 문제는 빈칸 앞뒤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해석을 해서 할게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risk averse 대단히 싫어하는 위험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they consider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failure 반사돼서 잘 안 보여요 그들이 간주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 실패의 부정적인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동사 목적어 투동사 조심하세요 목적어가 투동사하다고 주어가 생각하는 거예요 out way라는 말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더 중요하다 즉 성공의 보상보다 실패의 결과 실패의 부정적 결과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험을 대기 싫어한다고요 Our culture of looking down on failure Look down on은 무엇을 멸시하다 무엇을 하찮게 얘기다 실패를 좀 멸시하는 우리의 문화는 makes us even less likely to risk 보세요 우리를 만들죠 훨씬 덜 가능성 있게 만들어요 likely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투동사 할 가능성이 있는 risk our neck은 우리의 목을 위험을 걸다 뜻이니까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대단한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게 할 가능성을 훨씬 더 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실패할까봐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죠 그거는 위험을 무릅쓰는 쓸 가능성을 아주 적게 만든다 맞죠 프로그레스 앤 이노베이션 그럼 여기서는 실패가 페일러가 실패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절대 안된다 실패 너무 무서워하고 프로그레스 앤 이노베이션 진보와 혁신은 are extricably extricably는 불가분하게 이렇게 떼어낼 수 없는 extricate이 탈출시키다니까 뭐야 뭐야 탈출시키다니까 인트윈 이란 말은 두 개를 연결시키다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험과 실패는 위험과 실패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위험과 실패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진보와 혁신은 위험과 실패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위험이나 실패를 무릅써야만 성공이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뜻이 반대말이 돼요 위에는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요 그런데 빈칸 다음에는 성공하고 진보하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위험과 실패를 무릅써야 돼요 위험과 실패가 무진장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앞의 말을 뒤집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에 but부터 보시면 그러나 대조 잡아놓고 3번과 4번은 that's why 그래서라는 뜻이니까 대조장치가 안되거든요 that's why는 that is why죠 얘는 so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는 게을렀다 그래서 실패했다가 맞죠 그는 그는 부지런했다 그래서 성공했다가 맞죠 같은 방향으로 가요 게을렀다 실패했다 부지런했다 성공했다 같은 방향으로 갔는데 지금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이거하고 연결 안되잖아요 뒷문장하고 여기에 대조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조가 있고 이 내용은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럼 대조가 있는게 1번과 2번이니까 두 중에 답이죠 그러나 우리는 should not underestimate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중요성을 of experiencing, experimenting, and tasking risks 그러니까 실험을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무릅쓰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러한 격동적인 turbulent 격동적인 격동적인 경제적 시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especially 이해하는 별로 중요한게 아니라 실험한다는 말 자체가 위험을 무릅쓰는 거잖아요 두 같은 말이죠 실험을 하거나 위험을 무릅쓰는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이게 답이죠 2번 같은 경우는 무슨 내용인가 볼까요 but 있으니까 many organizations 많은 조직들은 고통을 겪습니다 기업의 anorexia nervosa 이게 무슨 단어 이게 되게 어려운 단어 이거 거식증이야 밥 못 먹는 거 야 이거는 그리고 have an unfavorable climate for enterprising people enterprising 이라면 아주 진취적인 진취적인 사람에게 불리한 기후 불리한 환경을 갖는다 이건 말이 안 돼요 2번 말이 안 되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19번 가겠습니다 19번 빈칸에 들어갈 표현 좀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 좀 어려운 걸 공부 안 하고 그냥 기출만 풀고 갔다면 그냥 바로 망했다고 봐야 돼요 진짜 근데 해석을 연습을 좀 꼬박꼬박 했으면 어려워도 내가 수업 하듯이 그렇게 밑을 파고 들어가는 수업이 있잖아요 했으면 어려워도 그럭저럭 답을 맞췄을 거예요 분명히 자 1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은요 many curious traits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curious traits 특성을 갖고 있다 해당하는 문제는 없죠 but 하지만 가장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들 중 하나는 여기 되죠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는 것들입니다 가장 호기심을 일으키는 것들 중 하나는 빈칸이다 되어 있어요 no one thinks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it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think it 형용사 되고 명사 됩니다 명사 to 동사죠 to 동사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는데 no 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많이 했어요 think it 형용사 to 동사도 했고 think it 명사 to 동사 자 motorcar 자동차 자동차를 갖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that is perpetually going out of order go out of order 고장나다죠 끊임없이 perpetually 끊임없이 고장나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게 감옥적어죠 it 진묵적어 it 감옥적어 그런 것 생각할 시간 있나요 해석할 때 갖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하죠 계속 고장나는 차를 갖고 있는 건 뭐가 좋은가요 people 사람들은 do not boast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일단 첫 문장에서요 뭐예요 매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특성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기 위함이고 그러나 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특성이 나올 것이고 대조잡고 또 다른 특성이 나올 거예요 예측해야 됩니다 이건 자 자 보스톤 자랑하다 데디아를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 after a long run 오래 달린 이후에 그들의 차가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for several weeks 여러 주 동안에 또는 데디아를 자랑하지 않겠죠 it is perpetually 그것이 영원히 끊임없이 developing strange troubles 이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develop 발전시키다 야기시키다 일어나게 하다 which even the most skillful mechanics 심지어 가장 뛰어난 능력이 있는 기술자들조차도 cannot put right put right 바로잡다 고치다 바로잡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 차 이상하다 그런 말 안하겠죠 yet 노란색 쳐보세요 진짜 노란색이에요 yet still still 예시란 글자가 주어동사 앞에 나올 때 어떤 문장이 그러나 했잖아요 그러나 that is how people 그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주어 그것이 주어 is how that is how 는 이렇게 또는 그렇게 하고 바로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사람들은 느낀대요 뭐라고 느끼죠 about their own bodies 그들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꾸 고장이 나는 것을 자랑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조죠 이상한 curious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특징이죠 내용은 좀 이상한데 읽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것이 앞사실이거든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다시 다시 잠깐 보면 되게 길긴 한데 고장 나는 거 계속 고장 나는 것을 자랑 안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것이 사람들이 느끼는 방식이란 말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픈 거 to have a body 몸을 갖는 것은 이게 이해 안되면 뒤에 읽어보세요 일단 이게 대조입니다 does it work satisfactorily 만족스럽게 자신의 작용을 하는 몸을 갖는 것입니다 완전 지극했습니다 느껴진다 to be uninteresting 흥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and rather plebeian 그리고 상당히 plebeian 평민인 평민 같은 평범한 평범한 것으로 느껴진다 이해 돼요? 다시요 몸을 갖는 것이 겉 이게 겉이죠 겉은 이라죠 몸을 갖는 것은 만족스럽게 몸의 일을 하는 몸이죠 자신의 일을 하는 몸을 갖는 것이 흥미롭지 않게 느껴지고 상당히 평민이다 평범하게 느껴진다 a delicate digestion 이때 delicate 은 섬세한 연약한 소화는 almost indispensable in the equipment of a fine lady 예쁜 여성의 어떤 특징 장비가 아니고 그런 몸 안에 있는 필수불각이라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쁜 여성은 맘먹고 나서 소화가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네요 졸라 웃긴다 I am aware 나는 깨달아요 in myself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오브 이야를 깨달아요 the impersis 충동을 the boast of illis 병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I have only been 좀 이상한 내용이네 I have only been ill at once ill once 난 한때 아팠어 하지만 I like people 나는 사람들이 좋아 알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좋아 how very ill I was that once 내가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그 그 한때 그 한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면 해 and I feel vexed 이 vexed라는 말은 짜증나게 하다 거든요 나는 짜증이 나 when I come across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을 우연히 만날 때 who have been born nearly dead without dying who have been born nearly dead without dying 죽지는 않고 더 거의 죽은 죽은 것 같은 더 아픈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짜증이 나 이거 진짜 나하고 너무 다른 거니까 읽으면서 계속 화가 나는데 1번 fear of disease 질병에 대한 두려움 2번 interest in motor cars 자동차에 대한 흥미로움 3번 pride in illis 아픈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 정답 3번이지 진짜 말도 안되는 내용으로 시험을 냈네요 진짜 읽으면서 상식대로 가면 안되게 하려고 내가 항상 한마디 배경지식 동원하지 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다 버리라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가라 그거잖아요 그거 다 생각하고 냈어요 답은 3번 자 20번 갑니다 20번 아 이거는 그냥 앞뒤 문장만 봐도 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in the huge open land of American west 미국 서부의 거대하고 방대한 그런 땅에서 herding cattle 소를 모는 것은 it's one way to make a living 살아가는 한 방식이다 make a living은 생계를 벌다 뜻이니까 자 the image of the cowboy on his horse on은 타고 있는 입니다 말을 타고 있는 그 cowboy 이미지는 is a familiar one 아주 익숙한 이미지다 하지만 in reality 실제로 women 여성들이 also participate in ranch work ranch는 목장이죠 목장일에 가담한다 여성들도 다 한다 this reality 이러한 현실은 can be seen 볼 수 있다 in the rodeo rodeo 에서 where, where 그곳에서 cowboys and cowgirls cowboys cowgirls 경쟁을 한다 in roping young steers ніsteers는 손잡이인데 그게 아니고 숫소 숫소 어린 숫소를 rope 로 던지는ía LOPE rope이 동서를 쓰면 rope 로 던지다 rope 로 감다 어린 숫소를 rope 로 던져서 잡는 데 있어서 경쟁을 하고 and riding adults horse Bulls은 큰 숫소. 성인 숫소를 타는거죠. Ride a bike 하면 자전거 타다니까. 타는데 있어서 경쟁을 벌인다. Compete. 경쟁하다. Throwing a rope around a steer. 어린 숫소에게 rope를 던지는 것. 이 주변에다가 주변에 rope를 던지는 것은 something. 뭐만 것이다. Ranchers. Ranchers는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must do.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In order to give. 뭐만 하기 위해서. 그 어린 동물에게 약을 주기 위해서죠. give. 또는 mark. 표시하기 위해서. the steers. 그 숫소에게. 어린 숫소에게. 그들의 자산으로. 또는 재산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잡아야 되니까. 도전을 쿡 찍으려면. Riding on the back of a large and angry bulls. 자 보세요. 크고 화가 난 소 등 위에 타는 것은. It's poorly for sports. 순수하게 스포츠를 위한 것이다. 위에는 생계를 위한 것이었잖아. 이게 스포츠를 위한 것. 반대말이죠. 예를 들어서 안되죠. 간단히 말해서 안되죠. 이거는 위하고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안되고. 반면에 이게 답이죠. 이게 같은 이유로. 이건 말이 안되고. 정답은 3번입니다. 됐죠? 좀. 아. 좀. 16번 풀면서 충격을 완전 받았고. 어떻게 수십만 명이 치는 문제를 이렇게 틀리게 낼 수 있나. 틀리게 내고도 살아남을 수 있나에 대해서 상당히 놀랬습니다. 사실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해설한 것과. 수업 시간에 내가 접근해 나가는 방법들을 보시면. 할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혹시 망쳤다 할지라도. 너무 오랫동안 좌절을 하지 마세요. 이러면 좌절은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좌절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무슨 나무토막도 아니고. 좌절을 하되 오래가면 안 돼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거는 다른 사람은 다 어려워요.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내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우리는 늘 이 수험의 출제 방향을 깨는 게 우리의 직업인데. 우리가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수능 시장에서도. 어떤 형태로 변형이 돼서 나오건 간에 반드시 그걸 잡아내서 우리가 이겠죠. 여러분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국가직이나 다른 지방직 같은 경우에 이것보다 쉽게 나올 거라고 안심은 하지 마시고. 쉽게 나오면 다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택도 안되게 사전 같은 거 놓고 외우고 하시지 마세요. 절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단어는 진짜 복골복일 수 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 내가 푸는 걸 보시면. 그 단어를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문맥을 통해서 풀어내는 방법도 있었고. 그마저도 만약에 안된다면 틀려버리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니까. 알겠죠. 다른 사람들의 운으로 그걸 맞췄다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독해 문제나 문법 문제 그 사람들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출 수가 있고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거나 좌절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회복지직, 기술직, 서울시 2월 문제였는데. 여러분 좀 어려운 상황을 겪음으로써 훨씬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